시작합니다. 신수관자 자신있는 전면 포즈 신수관자 자신있는 포즈 침면 포즈 침면 포즈 2분 스위치 스위스 후면 포즈 세수의 참면 포즈 세수의 참면 포즈 우리 두 분 마지막 포즈의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포즈 1, 2, 3, 4, 4, 5, 5, 6, 6, 7, 8, 8, 9, 10, 11, 13, 14, 14, 14, 15, 15, 21, 21, 23, 24, 25, 25, 26, 25, 26, 27, 28, 28, 28, 28, 29, 29, 29, 30, 31, 29, 32, 29, 29, 39, 30, 31, 29, traditional, 30, 31, 29, 30, 31, 32, 31, 32, 32, 31, 32, 32, 32, 33, 34, 32, 36, 33, 33, 34? 네 수업 포즈 그만 소련 경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조명이 붙이는 것으로 한 번 한 번씩 이동하겠습니다. 점수 쉽게가 완료가 되면 바로 공개합니다. 네 먼저 관객 시선에서 왼쪽이 이들의 체급일이 40번 김성태 선수님 그리고 오른쪽이 쿠르시의 체급일이 22번 손동혁 선수님이십니다. 2022 무사 김혜 남자 스포츠 모델 크랑프리 세수 스포츠 모델 크랑프리 세수 22번 손동혁 선수님 네 40번 선수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스포츠 모델 에이지 이 공행장이 간다 봉현우 심사위님께서 직접 시상을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수님 크랑프리 축하드립니다. 남자 스포츠 모델 에이지 22번 손동혁 선수님께서 크랑프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